부산 영도경찰서는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차량을 파손시킨 혐의로 50대 환경예원 A씨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. A씨는 지난 4월과 8월 부산 영도구 거리에 주차된 한 차량을 향해 쇠구슬을 쏴 차량 일부를 파손한 혐의를 받습니다. A씨는 경찰에서 쇠구슬을 쏜 건 맞으나 차량을 파손시킬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.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진술과 CCTV 등의 증거를 확보해 A씨를 붙잡았다고 말했습니다.